형님, 네티이 엄청 빨리 오고! 어이구, 아이쿠이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일도 한 번 더 하고, 호시러 가다가, 네. 너 마음은 좀. 그렇지 않으니? 예, 예, 예. 아, 근데, 예. 아, 그런 거 내가 지금 아쉬움을 느꼈어요, 이거. 우리 회장님, 여기 집에, 생각 좀 올라와서, 지금 많이 하고. 아, 그리고, 또 우리 전남하고 인연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, 우리 부의장 결혼식 때까지 오시고, 정부도, 앞으로 꾸려줘야 돼서, 이렇게, 이렇게, 장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, 될 줄 알지 않습니다. 네, 네, 알고.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러겠지. 아, 잘 씁니다. 아, 네. 바쁘신 회장한테 오늘 공부하고,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시는 동목, 그럼, 우리 회장님. 선서 정경환, 고우연 의장님이 선행합니다. 코로나19 때문에, 그래서,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,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, 지금 의장담원께서 아쉽지만, 또 기쁜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드렸을 텐데, 15년도부터 우리가, 이제, 중북하고 전남국을, 상체 결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우리가, 어쨌든, 정치적으로, 서로, 공부하고, 이렇게, 우리 회장담원에, 이 시각으로, 우리 회장님께, 더, service, 저희 회장담원에, 또 가능한, 수수료원님과 함께, 우리 회장담원에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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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가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의장님이 그래도 안 오신 분 의원님들한테도 선물하십니다. 네, 선물하십니다. 알겠습니다. 응, 가운데 있죠? 잠시만요. 술이 별로? 뭐, 의장님들은 뭐... 됐습니다.